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. 소개드리는 광명시 철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1호선 9.1역과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인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. 두 역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업무 단지인 쥐벨리 업무타운이 인접해 있어 교통, 물류, 인력 등 우수한 업무 인프라를 자랑합니다. 이사님, 광명시 철산동이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요? 맞습니다. 철산동은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,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잘 갖춰져 있고요.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아주 편리합니다. 강남순환고속도로 교통으로 강남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서남권 교통중심지로 자리내고 있습니다. 또한 대형 아울렛 매장과 업무타운 상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구로, 신도림, 역세권 지구단위 재개발,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,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의 개발로제로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. 서울 서남권 생활, 문화, 교통의 중심지가 될 광명시 철산동의 오피셀입니다.